보컬 컴프레싱 보컬 컴프레싱 보컬 컴프레싱 보컬 컴프레싱 안녕하세요. 레디트랙입니다. 총 2회에 나눠서 보컬 컴프레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컴프레싱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혹시 시그널플로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시그널플로우란 DAW로 들어온 오디오 시그널이 처리되는 흐름인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과가 엉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컴프레서를 걸고 작업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볼륨 오토메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를 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컴프레서를 걸고 나서 거기다가 볼륨 오토메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항상 모든 시그널은 인서트 이펙트를 걸치고 난 뒤에 여기 볼륨 패드로 가게 돼요. 이 흐름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볼륨 오토메이션을 하고 컴프레서를 거는 경우에 아주 가끔 열심히 볼륨 오토메이션을 하고 나서 거기 다시 컴프레서를 거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잡았던 볼륨 오토메이션 값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시그널은 항상 인서트 이펙트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볼륨 패드인데 방금 그 상황은 내가 여기서 볼륨 패드로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인서트로 컴프레서를 건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트랙은 인서트에 컴프레서가 적용된 값이 다시 볼륨 패드로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작업했던 볼륨 오토메이션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요. 일단은 지금 제가 여기 트랙은 그렇게 한 상태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다시피 제가 열심히 볼륨 오토메이션 한 상태에요. 얘를 여기다가 그냥 거는 게 아니라요. 보다시피 보통 아웃풋이 있는데 아웃풋을 제가 억스를 만들어서 억스단에다가 이렇게 패스를 해서 해당되는 억스단에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컴프레서를 걸고 작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토메이션을 열심히 했으니까 오토메이션 된 거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 억스로 받아서 얘가 처리되는 컴프레서의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반응되고 있던 건데 얘를 복사하고 이렇게 하면 자 이 상태가 뭐냐면요. 인서트에 지금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열심히 했던 오토메이션이 다 무시가 돼요. 그냥 무시가 되고 컴프레서에서 작동된 상태에서 나온 값으로 지금 다시 오토메이션이 되게 돼요. 일단은 컴프레서가 반응되는 값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개인 리덕션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만 일단 보시면은 도움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7 근처까지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톤도 좀 많이 눌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기 말고 원래대로 제가 오토메이션을 한 걸 가지고 컴프레서 작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까랑 반응도 다르고 그리고 들었을 때도 아까처럼 많이 눌리는 게 별로 없죠.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된 게 바로 제가 볼륨 오토메이션을 한 걸 가지고 억세에 받아서 컴프레싱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두번째로 이번에는 컴프레서를 걸고 시작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컴프레서의 질감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장점이 있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컴프레서의 질감을 자연스럽게 입힐 수 있고 컴프레서에서 어느 정도 잡아 두고 시작하기 때문에 컴프레서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들만 다시 오토메이션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조금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별로 좋지 않은 컴프레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리가 너무 눌리게 되고 듣기 싫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작업하던 중간에 컴프레서를 바꾸게 되는 경우 컴프레서별로 반응되는 게 달라져서 오토메이션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번째 방법은 내가 어떤 확신이 있다면 권해드리는 방법인데 그게 아니라면 첫번째 방법인 볼륨 오토메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억수로 보내서 컴프레싱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가 컴프레서로 달단 잡아 놓고 안된 것들만 한번 정리한 케이스인데 한번 간단하게 들어 볼게요. 일단은 볼륨 오토메이션을 끄고 들어 보겠습니다. 자 웬만큼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제가 한번 더 한 것 같아요. 들어 볼게요. 켜고 오토메이션 약간씩 안 맞았던 것들을 제가 한번 더 처리했던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컴프레이서에서 다 잡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더 이렇게 볼륨 오토메이션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보컬 컴프레이싱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컬 컴프레이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과 이메일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